나 머리띠 샀어! 머리띠 샀어! 보여? 귀엽다! 그치? 넣어주려고 이것도 샀어! 진짜? 어머! 너의 목소리가 귀여워서 너가 귀여울 것 같아서 핑크핑크로 했어! 와 근데 나 누리공원 와 본 지 너무 오랜만이어서 너무 설렌다 지금 되게 좋아 보인다 어 지금 완전 행복해! 아니 일단 롤러코스터를 탈까? 이제 놀이기구 타러 가는 건가? 아 저거네! 저거 엄청 는데? 야 타러 간다! 어떡해 너무 무서워! 어떡하지? 오 전화 왔어! 안녕! 나 지금 롤러코스터 타러 왔어! 맨 뒷자리가 제일 무섭대 맨 뒷자리가? 응 그럼 맨 뒷자리 타야겠네 상남자다! 와! 오 남잔데! 와! 당연하지! 맨 뒷자리 타야지! 진짜? 맨 뒷자리 타고 올게 알았어! 오빠 잘 타고 와! 알겠어요! 안녕! 안녕! 이거 어떻게 타지 근데? 야! 큰일났네 와! 큰일났다 왜 이걸 탄다고 했을까 얘가 Me 안내에 있는 손잡이는 내려와 7분 계신가요 이거 빨리 맞지마 자, 안 계시다면 오른쪽을 바라봅시다 아 어떡하지? 어 나 지금 탔어 아 나도 같이 타고 싶어 옆에 누구 있어? 아니 아무도 없어 아 진짜? 아무도 없고 나 혼자 타고 있어 맨 뒤에서 너가 맨 뒤에서 타라고 해가지고 다행이다 옆자리 비어있어서 내 옆자리 남지가 안 돼 돈 많은 거 아니지? 아니야 그거 왔나? 일단 타고 와봐야 될 것 같아 나 이제 진짜 간다 야 나 이제 출발해 진짜? 잠깐만 나 진짜 지금 출발해 야 이거 어떡해 좋겠다 여보세요? 여보세요 타라 있지? 아니야 아니야 뭐야 아니라고? 야 어떡해 야 맨 뒤에서 어떡하지? 구데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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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안 무서운 척했는데 야 이거 봐 엄청 높아 야 진짜 어떡하지? 야 잠깐만 아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미안해. 여보세요. 민경아! 민경아! 보고있났네, 보고있들. 노래 부르는 거 아니지, 지금? 왜? 끝났네, 끝났어 괜찮아? 괜찮은 거 맞지? 잠깐만, 여기가 어디지? 나 부부질란 줄 알았어 여보세요? 어, 여보세요 죽었는데 잠깐만 괜찮아, 차가 있지 나랑 같이 한 번부터 할 수 있어? 다리에 힘이 풀렸어, 어떡해 진짜? 겁이 너무 많네, 어떻게 같이 타 알겠어, 일단 내가 정신을 좀 다시 가다듬고 다시 전화할게 알겠어 응 정신을... 나 죽는 줄 알았어 진짜...